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내에서 메트로놈 셋업하고 메트로놈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나 오디오나 어쨌든 뭔가 녹음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메트로놈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메트로놈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좀 유용하게 셋업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따로 팁으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은 큐베이스 9 버전 그러니까 큐베이스 5나 옛날 버전 옛 버전을 쓰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큐베이스 지금 현재 가장 최신이 큐베이스 10 버전인데 그 최신 버전을 쓰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트로놈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큐베이스에서 메트로놈은 지금 이 위치에 이 위치에 있죠 네 이 위치 이 위치에 있는데 예전에 그 큐베이스 옛날 버전에서는 트랜스포트 패널이라고 가지고 이런 거 뭐 썼었어요 지금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요즘 최신 버전 10 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메트로놈 뭐 화면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트랜스포트 패널 이 부분이 아예 밑부분에 아예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 트랜스포트 패널을 거의 뭐 생각하지 않으시고 써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메트로놈이 지금 여기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메트로놈을 조금 더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 보이는 작은 버튼 하나 여기 작은 점 같은 버튼이 있죠 버튼이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뭔가 표시가 있는데 이 화살표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죠 이거를 넓히셔야 됩니다 넓히시면 훨씬 더 유용한 기능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나오죠 지금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메트로놈을 사용하는 어떤 단축키는 큐베이스에서는 C죠 C 알파벳 C 입니다 클릭 클릭이라고 기억하시면 C 어렵지 않게 단축키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단축키로 이렇게 껐다 켰다 되죠 지금 C 키보드 자판 C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뭔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바로 예비박 입니다 예비박 이라는 거는 우리가 녹음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녹음을 시작하지 않고 미리 카운트를 먼저 시작해주고 그다음 정식 녹음이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예비박 인데요 여기 이제 용어 보이지만 카운트인 이런 용어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패턴 이게 이제 아주 큐베이스에서 아주 막강해진 메트로놈 기능이죠 이 패턴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셋업 예전에는 큐베이스에서 트랜스포트 메뉴에 들어가서 메트로놈 셋업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아예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셋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트로놈을 일단 켜고 한번 소리가 잘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켜있죠 그러면 네 소리 잘 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 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거의 뭐 예전 버전 쓰신 분들은 아마 이 소리를 거의 들으면서 쓰셨을 거고 아마 굉장히 익숙한 소리로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즘에 핸드폰 그 스마트폰 어플로도 큐베이스 이 스테인버그 회사에서 메트로놈 어플을 만들어서 무료로 어 배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리도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정겨운 메트로놈 소리이기도 한데 요즘 버전에서는 이 메트로놈 소리도 아주 쉽게 바꿀 수 있게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셋업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창이 뜨죠 일단 셋업 메뉴부터 굉장히 그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 버전들은 여기 좀 다르게 생겼었는데 좀 많이 변했고요 일단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뭐 지금 오늘 이제 이번 영상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없는데 사실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고 체크 빼면 대부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여기서 하나만 놓고 보자면 카운트인 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예비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비박이라고 하는 그 마디를 미리 이제 박자를 주는 그 마디를 몇 마디로 할 것인가 그걸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약간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두 마디를 듣고 가는 게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 듣고 바로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비박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2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녹음을 시작한다고 할 때 지금 오른쪽에 여기 보면 메트로놈 켜 있죠 그 다음에 예비박 켰어요 둘 다 켰죠 그 다음에 한번 한번 메트로놈을 이렇게 그래서 눌러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음원을 안 넣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지만 이렇게 녹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박을 지금 두 마디 듣고 들어갔죠 근데 이걸 1로 바꾸면 메트로놈 셋업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부를 수 있고요 그럼 1로 바꾸면 다시 녹음을 해 볼 때 한마디만 하고 바로 시작이 되죠 너무 간단하죠 간단한 어떤 예비박 마디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좀 익숙한 어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요 클릭 사운드라는 이 탭을 보시면 여기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외장 사운드 모듈이나 뭐 신디사이저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소리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연동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쓴 사람 요즘에 이제 거의 뭐 이제 뭐 본 적이 없고 굉장히 막 사실 옛날 많이 했던 좀 그런 것들이고 거의 안 쓰죠 그냥 이 기본으로 쓰죠 근데 여기서 되게 편리한 게 생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커스텀 사운드를 쓸 수 있게 이 메뉴가 만들어졌는데요 옛날에도 자기가 임의로 어떤 웨이브 파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오디오 소스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넣어가지고 쓸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프리셋으로 몇 개 좀 넣어 놨습니다 여기 클릭 사운드 프리셋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좀 넣어 놨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으로는 스테인버그 아주 정겨운 메트로놈 사운드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프리셋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뭐 뭘로 바꿔 볼까요 카우벨로 바꿔 볼까요 그러면 바뀌었죠 내용이 바뀌었고요 한번 소리를 들어 볼게요 매트럼 키고요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원하는 소리를 지정해 가지고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이걸로 바꿔 쓰고 있거든요 이걸로 저는 이걸로 요즘에 현재 바꿔서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소리를 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레벨 이제 소리가 예전에는 하이와 로우 2단계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박 약박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네 가지 항목으로 만들어져서 이를테면 뭐 강 아주 강한 거 조금 강한 거 조금 덜 강한 거 그 다음에 아주 약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단계로 세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볼륨도 바꿔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일단 50%로 디폴트 값으로 일단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디서 이제 이 패턴을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여기 보이는 클릭 패턴 여기 아까도 처음에 왼처음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닫혀 있는 분들은 이걸 펼치셔야 돼요 그래야 나옵니다 이게 큐베이스 요즘 버전에서 아주 정말 막강해진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요 패턴 패턴을 얼마나 바꿀 일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게 4분의 4박자 음악을 작업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클릭을 8분음표로 듣고 싶다 메트로음 같은 거 외부 기기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4분의 4박자지만 8개로 쪼개면서 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여기 써 있는 이 4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자기가 임의대로 바꾸면 돼요 8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8개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지금 4분의 4박자 이런 식으로 8개로 쪼개집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가만 보면 뭔가 이렇게 눈금처럼 이렇게 바둑판처럼 뭔가 이렇게 놔져 있는데 이게 바로 강 약을 제어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버전에는 2단계 2단계 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이런 패턴을 지정하는 건 아예 없었죠 요즘 버전에만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덜 강한 거 이를테면 중강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주면은 한번 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자기 편의대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한번 들어보면요 4분의 4박자로 진행이 되지만 템포 지금 120이고요 4분의 4박자로 진행되지만 얼마든지 자기가 쪼개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4, 8 이렇게 됐지만 약간 4분의 4박자 해서 좀 다르게 자기가 쪼개 보고 싶다 숫자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편리한 기능이에요 정말 좋아졌어요 이거는 너무 편리해진 기능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패턴을 여기서 마음껏 바꿔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약간의 프리셋 하프템포, 더블템포 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보통 12비트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12비트 계열의 음악을 할 때 어 박자는 4분의 4인데 어 12비트처럼 6개나 12개로 쪼개져 있는 그런 음악을 할 때는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일종의 뭐 8분의 12박자 뭐 8분의 6박이나 8분의 12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기 보시면 셋업에 보시면 클릭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클릭패턴 누르시면 방금 봤던 그 패턴의 어떤 프리셋들 그거를 자기가 자주 쓰는 걸 만들어서 집어 넣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 같은 거 있는데 집어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있는 패턴들을 불러다가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그렇게 쓸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쓸 일은 많이 없는데 이 안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써요 특히 자기가 작업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녹음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익숙한 걸 뭐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고정이 되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뭐 어디 스튜디오 같은 데나 작업실이나 어 자기는 오프레이션 그러니까 자기는 툴을 만지고 녹음은 다른 사람이 한다 연주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녹음을 한다 그러면 그 연주자의 연주자가 선호하는 메트로놈 어떤 방식으로 맞춰주면 좋겠죠 네 그런 분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메트로놈이 좋을지 또 어떤 소리가 좋을지 그런 거를 상의해서 맞춰서 작업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팁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코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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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